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관악구나 동작구 근처에 테니스 레슨 이후 봉천동 사람 학생인데 관악구나 동작구 쪽에서 테니스 레슨을 받을 곳이 없을까요? 주말에만 받고 싶고 한 달에 12만원 안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보를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우선은 관악구나 봉천동 쪽이나 동작구 쪽에 레슨 진행하는 코트 정보라고 알려드렸고요. 이런 데 가셔서 직접 찾아보셔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나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수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만 가능한지 레슨 비가 그렇게 해결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코치랑 만나서 조율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역시 직접 방문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셔서 정보를 찾으셔가지고 테니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 인사로 하셔가지고 답변 인사로 빠르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채택까지 해주셨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